중국 남부지방에 몇 주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응급관리부는 남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에 따라 재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관련 부서의 홍수 피해 최소화와 구조작업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일본 역시 기록적인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잇따랐던 남부지방에서 인명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의 6월 25일 일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의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예측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날씨는 25일 일요일 저녁 9시부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여 26일 월요일 새벽 2시가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26일 월요일 오전 9시가 되면 빗줄기는 더욱 강해지겠습니다. 27일 화요일 저녁 9시가 되면 비는 그치겠습니다. 강릉시의 25일부터 26일까지의 날씨를 살펴보면 26일 일요일 새벽 3시부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여 26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는 27일 화요일 저녁 11시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6일 일요일 새벽 2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 화요일 오후 5시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5일 일요일 저녁 10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 저녁 11시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5일 일요일 저녁 11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27일 화요일 저녁 11시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25일 일요일 새벽 3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30일 금요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25일 일요일과 26일 월요일의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온 저기압이 일본 남쪽에 머물던 장마전선을 활성화시켜서 25일 일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하여 한국에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26일 월요일에는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함께 한국 내륙으로 올라선 모양입니다. 따라서 월요일에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모든 수치예보모델들의 예측들은 일기도까지도 가변성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